내가 숫자에서 숫자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. 이거 제 거예요? 선생님 거죠? 원래 선생님 건데 너 해도 돼요. 선도가 이렇게까지? 정확하게 알고 있다. 잡아도 돼, 가방. 붙어야겠다. 그래야지 발 맞히는 게 우울 것 같아. 오케이, 그렇게. 네, 형님. 어? 베이크 조각? 베이크 조각? 베이크 조각. 붕싱도. 여기, 여기를 끊어줘요. 맞을래요, 하나씩. 아주 큰 하나 한번. 형님 살짝 비가 빨리 했으니. 네, 한 번. 김유리. 세연아. 야, 너 이 씨, 너 이 씨? 왜 뭐 했냐 너? 고맙다. 아, 나 닥칠 안 하고. 뭐야, 알잖아. 형님. 절필이라뇨. 이 출발사 차리라고 해놓고 절필이라뇨. 냄새만 확 나죠. 가겠습니다. 네. 아 목감스럽다. 어우 야. 아 미안하다. 여기 여기. 오 잘 끓였다. 진짜 잘 끓였어. 와. 짜장면 정말 뿜어 주실거죠? 먹는 거 잘 안 튀깁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깐. 그. 도원 부총장이랑 가해 학생 부모랑. 그 뭐 구린 거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. 파이셜 형 형 내부 갚지 있으면 아무거나 알아보아. 그럼 보통은 식혀서 오는데. 뜨거워서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. 와 뜨거워가지고 생각보다. 깜짝 놀랐네. 약간 약간 국물이 있네. 오 씹혀주는 센스. 형 뜨겁다. 대충은 진짜 죽을 거야. 그거 시켜보라고 해. 아니야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형 안 걸린다. 입 빠지면 돼. 오. 오빠가 얘기는 하시면서. 야 야 야. 절핀이라며 그게 뭔 소리예요? 나한테 이거 출발사 차리라 개놓고. 웹소설 시장 핫하다고 나쁘신 게 누구야. 어? 내가 투자해서 실패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. 여기가 땡겨진 자리. 여기 감독님 다가왔을 때 여기 있으면 될까요? 여기가 땡겨진 자리. 내가 지금 넓은 것도 찍고는 아니니까 파트맛이 어디야 할 거라고 보면 돼요. 땡겨진 분에도 아웃 하시면. 이렇게 키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눈을 놓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여기서 떨어졌다가. 어 그래야 간직했다. 왜냐하면. 1, 2, 3, 4, 5. 그치 여기가 여기서 엔딩을 맞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너때문에 걱정돼 죽겠고 너 때문에 심장 터져 죽겠어. 뭐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. … concur. 이 battlich 밟 smash 응 저희가 이쪽 라인으로 반대 라인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팔구역 좀. 다 썼다는 얘기. 그래도 해둬 돼. 그런데 우리는 그냥 떨어졌을 때 Universitas Akash. – ki3 신상 Congratulations. 뭐하는 거죠? 이쪽 라인으로 반대 라인으로 떨어졌을 때 팔구혁. 해도 돼 해도 돼.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면 떨어졌을 때 여행을 하면 돼. 네. 참아. 네. 뭐 이거 하는 거 같아. 왜왜왜왜. 뭐가 묻어졌어. 미안. 왜 이렇게 뛰어가지야. 너 이게 맞지? 뭐. 저기.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